안녕하세요. 소방단기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소방지 시험 대비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대비해야 완벽하게 소방한국사를 대비할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 일단 전공자고요. 그 다음에 소방단기, 공단기, 현재 온, 오프라인 전체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 들은 분들도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을 진행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보면요. 2022년 대비 소방 커리큘럼 해서 5, 6월부터 시험 직전에 3월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좀 약간 복잡해 보일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이론인데 이론 과정이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여기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이론이 길어졌어요. 실강 사정 때문에. 근데 5, 6, 7, 8에서 이론과 이론을 압축하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 11, 12월 이 부분이 기출, 그리고 기출을 강화시키는 추가적인 과정까지.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월 달로 넘어가면 여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력을 기르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과 수출, 강화 과정. 그럼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들이 언제 진행되고 이 수업의 특징은 어떤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5, 6월에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5, 6월에 진행되는 수업은요. 소방 가장 기본 이론은 올인원입니다. 그래서 소방 올인원인데 일단 전체 이론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내용을 처음부터 압축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내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강의가 조금 분량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분량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 올인원 근현대사는 5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해서 5, 6월 동안에는 전근대사 파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소방시험은 소방시험반의 특징이 아직까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방전용 교재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찍어내기 시작할 텐데 소방한국사 올인원에서 이 교재 있죠. 제가 이게 책을 들고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이 교재로 일반 행정강의랑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 일단 전근대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문강의 써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스튜디오로 촬영할 건데 가볍게 보시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올인원 들으셔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나는 가볍게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입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올인원 들어오시고 나는 바로 할래? 라는 분들은 바로 올인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전근대사 파트를 올인원을 이렇게 완료하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로 넘어가면 이제 근현대 파트입니다. 근현대사의 수업 분량은요. 우리 전근대사의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7월 동안에 근현대사 전체를 완료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론을 처음에 길게 들은 다음에 시험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2분의 1 특강이에요. 2분의 1 특강의 경우에는 올인원의 내용을 확실하게 압축한 강이에요. 보시면 이제 전체 24강 분량이다 라고 하는데 25강 전후에서 올인원 내용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줄여서 시간을 그래서 반복할 수 있게. 혹시 올해 소방안국사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잘 봤는데 근데 이제 내년 시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올인원을 또 듣는 거는 좀 너무 길고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들어오는 행정법 그 과목을 5, 6월 달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2분의 1 특강부터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시생커리, 재시생커리 해설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별도의 표로. 그래서 5, 6월에 올인원 정근대사, 7, 8월에 근현대사 그리고 요약하는 2분의 1 특강. 그럼 내용을 빠지지 않고 어떻게 절반으로 줄이죠? 라고 하면 그게 스킬이죠. 그렇죠? 그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서를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늘 진행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쓰는 판서는요. 요약 강의, 기출 강의, 파이널,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 따라오시면 계속 알아서 자동 반복, 자동 암기가 될 거니까 그대로 쭉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 6, 7, 8에서 이론과 이론의 압축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겠죠. 그렇죠? 기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9월, 10월에 진행이 될 텐데 일행 쪽에서 어려웠던 기출들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소방시험은 소방시험 만의 특징이 아직 분명하다. 예를 들면 문화사의 경우에 장황학 내용이 출제되는 것보다 지금까지 문화사 90% 출제는요. 사상사 중에서도 A급 인물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반영한 별도의 소방기출문제 10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방한국사 기출 문동균 교제와 함께 소방전용, 우리 이론도 소방전용, 그 다음에 기출도 소방전용해서 이렇게 별도의 거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필수로 꼭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강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냐. 다음 과정. 이제 기출 강화 과정이 될 텐데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주제들 100개를 뽑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놓고 변형문제 하나 놓고 기출문제 해설을 제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변형문제를 여러분이 풀고 저랑 같이 함께 풀어보면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그래서 탑100 기출 유형에 대한 변형까지 그래서 함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이게 기출 강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작년에 없었던 수업인데 제가 일행 쪽에서 핵지총이라는 수업으로 먼저 센세이션을 불러 이렇게 했는데 소방, 간추린 핵지총 그 전체 분량은 다 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에 필요한 내용들을 핵지총으로 구성해서 그래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소방 전용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앞에 기출, 기출 강화 과정 탑100. 그 다음에 간추린 핵지총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 있는 점수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출 강화 과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파이널로 넘어가죠. 파이널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장치한 문제만 푸는 거는 아니고요. 이론을 빠르게 회독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못 눌렀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4분의 1 특강 있죠. 4분의 1 특강. 아까 2분의 1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럼 4분의 1은 뭐죠? 4분의 1로 줄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빠지지 않고 4분의 1로 빠르게 보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이 강의를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한 반복하게 될 겁니다. 무한 반복. 그게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무한 반복 4분의 1을 하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무한 반복 4분의 1을 하면서 전범위. 기타 제가 세부적으로 진행할 특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보안특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봐서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보완하는 필수적인 것들은 제가 소방커리에도 이번에 다 구성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렇게가 전체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네, 그 다음 아까 잠깐 보셨던 화면이죠. 초시생 추천 커리큘럼은 일단 기본 커리큘럼. 올인원 꼭 들으세요. 올인원 듣고, 그 다음에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올인원 듣고, 그리고 기출,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여기까지가 필수 커리입니다. 기출 강화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 추가 커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이 3개는 빠지지 않고 보시고요. 나는 한국사를 좀 더 봐야겠다는 분들은 그 추가 커리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인원 초시생 분들은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시생 분들은 어떠냐? 이번 시험에서 성과가 좋았다. 나는 한국사 이제 자신 있다. 90점 이상이면 사실 합격에 무리가 없는 점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올인원을 또 보는 건 좀 루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의 1 특강. 네, 그런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우리 기출 강화 과정 모의고사. 이 순서대로. 올인원만 좀 제외하는 그런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조금 더 점수가 좀 낮다. 나 이론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올인원만 붙어 따라오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전체 커리큘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항공사, 우리 소방 단계에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일단 한국사랑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국사랑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투자한 만큼, 시간. 이 시간과 노력만큼 점수를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료, 공부한 선지들을 시험장에 바로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고득점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건 무조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그리고 소방 내년에 합격하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구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커리큘럼 구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질문 답변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께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도 1년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해봐요. 파이팅! 이렇게 소방 커리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